드디어 일 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브리즈코리아의 재단 프로그램은 15년 경력의 시공 노하우와 연계된 연구, 개발 솔루션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더욱 완벽한 재단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으며, 아웃소싱 과정에서 브리즈코리아 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관리와 업데이트를 통해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한글화된 UI, UX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다양한 재단기와 호환되는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장에서도 즉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팀은 브리즈코리아 시공팀과의 연계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정확하고 더욱 디테일한 재단 필름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내의 수많은 차종과의 연식별 실내 도면부터, 헤드램프를 비롯한 실외의 모든 외판과 부품, 전방 센서의 미세한 부분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브리즈코리아를 찾아주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도 더욱 만족도 높은 시공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브리즈코리아의 수준 높은 시공 기술력도 함께라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실내를 비롯한 PPF 시공 문의는 브리즈코리아 대표번호로, 브리즈코리아 재단 프로그램 구매, 도입과 관련된 문의는 브리즈코리아 본사, 031-654-2526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고객님과 상담을 마저 진행해야 해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